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성장돌 반전돌이라 불리는 걸스데이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. 지난 15일 서울 압구정의 한 공연장에서 걸스데이의 쇼케이스가 열렸는데요. 프레피룩 차림의 귀여운 다섯소녀 걸스데이. 노래 제목만큼이나 반짝반짝한 모습이죠. 걸스데이의 신곡 반짝반짝에는 주목해야 할 안무가 있다고 하는데요. 처음엔 그래도 저희도 계속 쓰다보니까 중독성이 걸려가지고. 맘맘맞춤이라고요. 곧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 따라 하시게 될 거예요. 아무래도 안타해부리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들 많이 하면서도 언니 미치겠어요 이랬는데 하면 할수록 더 즐기면서 하게 돼서 지금은 꽤나 귀여운 모습으로 발전한 것 같거든요. 앞으로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걸스데이를 오글오글하게 한 그 춤. 안 보고 넘어가면 섭섭하겠죠? 발을 동동 구르며 손짓으로 애교를 부리는 맘맘맞춤을 추는 걸스데이. 활발한 활동 기대할게요. 왜요? 휘저감상